노원구도 1월 11일 오후 4시 노원구민회관에서 신년인사회를 엽니다. 자연과 문화 속으로 힐링도시 노원이란 주제로 열리는 신년인사회에는 각계각층 주민과 주요 내빈 인사, 오승록 노원구청장 등 천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. 노원구는 본 행사로 대북치기 공연과 탈댄스, 주민들의 새해 소망을 담은 영상 등을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. 내빈들의 새해 덕담에 이어 민선 7기 노원구의 신년 주요사업 내용이 발표될 예정입니다.